오늘 마을 공동작업이 있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슨 공동작업이냐. 바지락채취작업입니다. 저도 마을 5천개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개발로 나왔는데요. 여기는 문 안면에 위치한 수풀이라는 풀등입니다. 수풀이라는 풀등인데 물을 물이 써야만 풀등이 드러나거든요. 저도 좀 있다가 물이 좀 빠지면 같이 바지락 작업을 하려고 왔습니다. 아 굉장히 많죠? 고남면에 위치한 그 어청개원들이 전부 다 오신겁니다. 조금 있으면 물이 빠지고 작업을 할텐데요. 촬영을 하면서 바지락이 그만큼 있는지 바지락채취하는 모습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자락을 해로 내렸습니다. 배에서. 나레오. 제 배입니다. 영목강 나레오. 이제 풀등이 났기 때문에 모두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서 한번 저개를 파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파도 될 것 같아요. 조개 구멍입니다. 조개 구멍.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막이 안된다. 조개 구멍. 조개 구멍. 조개 구멍입니다. 자막듬. 자막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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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5분도 안되서 이렇게 많이 찼어요. 저개가 굉장히 많네요. 다른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나왔어? 야 쏘라 왜 쏘라니? 쏘라 정폐했나? 민성호 형님 몇 개 팠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잘해. 아 저기야 잘해요? 10분? 10분 이정도면 잘 판거 아니야? 많이 파요? 많이 파요? 가끔 이런거 하나씩 나와. 할까요? 좋아. 나도 옆에다 파 봐야되겠네. 좋아. 조개는 많은거 같은데 잘 와서 그런거 같아. 잘지? 더 높은 것 같아요. cheaper. 더 높아. 더 높아. 더 높아. 더 높아. 아 큰게는 크네 묵은저개가 크나봐요 묵은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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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게 묵은저개고 아 크네요 아 크네 nous sommes jamais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이따가 마무리하는거 보내겠습니다. 또 잡았어? 아니, 낚시 잡은거야? 아까 잡은거에요? 야, 근력좋으니까, 민성호 선장님이 한번 잡아봐요. 낚시좀, 소라도 잡은거야? 야, 이거 뜨들어봐. 이거 뜨들어봐, 있을 것 같아. 소라, 소라, 소라 없어? 어, 여기 있다, 소라! 소라, 소라, 소라 하나 잡았다. 낚시 하나 잡았더니, 다 뜨들고 있는거야. 여기도 한번, 있을까봐? 있을까봐 한번 볼까? 이샤! 아, 보면 구멍이 있어. 그래요? 옆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다고요? 어, 있다 이거! 구멍이 있다! 낚시구멍 아니에요 이거? 어? 아닌가봐. 그건 아닌가봐.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또 잡았어? 뭐 있을 것 같아? 한번 뜨들어봐. 다리 있잖아, 다리. 어디가? 어? 나왔다, 나왔다. 야, 낚시. 두 마리 다 있어. 대박, 대박, 대박. 야. 대박 나겠는데? 우와. 바지라. 오늘 제가 10키로 캔거 같아요. 아, 이제 마무리 싣고. 와, 이제 가서 해감시켜서. 바지라. 바지라. 한번 끓여먹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숨이 차. 아, 숨 차네요. 오랜만에 나왔더니. 고기아리 시 Western Brighton. 고기아리 시킵소스. 고기아리 시킵소스. 고기아리 시킵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